씬 롤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씬 롤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발 발성! 안녕하세요. 롤쌤입니다. 오늘 나온 씬 롤쌤 소개를 오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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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 타릭터 안무랑 같이 노래를 살짝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I miss this kiss Hey! Hey! I miss this kiss Hey! Hey! 가 가! 콜라 원샷? 뭐 가기인데? 이건 쉽다!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?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. 어디에 먹지? 나야? 어? 쉬운데? 그치? 이거 누가 봐도 아! 안 돼. 한 번 더? 첫 번째? 아 두 번째? 첫 번째 거 다시. 첫 번째? 어렵구나. 그래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그랬어. 뭐? 왜 똑같은 거 지우지 마요? 그러면 해. 나중에 맞게. 그냥 그냥 찍어. 진짜 똑같은데 이거 진짜. 너를 믿어봐. 찍어 찍어. 한 번 처음 생각해. 1번 넘었을 때 딱 처음 생각해. 어 맞아. 1번은 사이다 같았어. 어 그 다음. 2번은? 그럼 2번이 콜라야 되는데 2번이 사이다 같애. 그럼 정답일만 말해 주세요. 그럼 정답일만 말해 주세요. 그냥 사이다, 1번 사이다, 2번 콜라. 정답일까요? 정답일까요? 하나 둘 셋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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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정답! 자, 상품을 뽑으면 되나요? 와. 이거 너무 좋아. 맛있는 거 할 것 같아. 잘 뽑아라. 얍! 얍! 어! 뭐야? 뭐야? 탁앤톡 방송 내내 사진 고정! 탁앤톡 방송하는 동안 단독 사진 띄우기! 와. 대박이다. 감사합니다. 이름도 띄워주세요. 모두 사이다, 콜라 구분하는 그날까지. 포스트 인 더 드리기! 이거는 하다. 쥬? 네. 쥬비를 받았다. 쥬비를 잘 안 떨어지는데? 끝! 몇 개야? 열 개? 어, 열 개. 팟! 시작! 화이팅! 2점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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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멋있다! 아, 멋있다! 아, 멋있다! 이거! 뭐야? 미니? 미니? 미니 3점! 우와! 정답! 시원 날기 슝슝! 다 줘야겠네요. 아이고. 이거야, 이거. 어? 파란색이요. 콜라겸! 어? 재밌겠다. 콜라겸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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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리가 이긴 것 같아요 더 올라가 봐 더 올라가 봐 더 올라가 봐 내가 돌고래가 잘 돼 근데 이거는 번의 경기로 솔민이랑 한 번 해보면 안 돼요? 솔민이가 더 잘해요 아 솔민이는 돌고래 이거 못하겠다 출발 유리가 손톱기 가졌어야 했는데 바빠 이게? 뭔가 귀찮은데? 뭐야? 오 맞아 기대되나? 아 석회 확신 어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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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세요? 진짜 장난치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혜인이 선물을 뺏는 거로 걸고 한번 다시 시작 화이팅 해나져버리기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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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소리가 막상막하 좋아해 나 좋아해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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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표정을 맞다 100% 100% 100% 100% 100% 제가 뭐했지? 흥길라프 흥길라 한 번 더 나오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! 누가.. 선 언니! 우리가 비트를 줄게요! 너무 해주신다는 거! 짠짠 짠짠! 짠짠 짠짠! 일정! 장생의 숨을 쉰! 지금은 숨을래! 아웃! 너무 힘들어! 비밀이 컴백했어! 어 진짜... 뭔가 많아! 8만 하자! 8만 하자! 아! 깜짝이야! 유지혁! 소연! 친! 유리! 헤이! 쏠벨! 6명! 6위 쯤! 아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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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랍옹은 재미있게 한 것 같던 것 같은데 저희 랍옹 휘휘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영 언니가 랩으로 삐내되겠습니다 시작! independ sponsor 2라는 till now 3 4 champ cium 클라이 chim shad chim 빠져들길 될거야 빠져들기도 지금까지 다奉é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져들길 빠져들게될거야 Popparely So kalo